네 안녕하십니까 꼴리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벌써 유로 2020이 이제 조별리그가 끝나고 이제 16강 토너먼트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별 예선에서 좀 재밌었던 혼돈의 조는 단년 F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유로 조추첨 때부터 F조는 약간 대박 흥행 대박의 좀 느낌이 많이 났죠 그때 유로 조추첨 끝나고 이제 F조에 속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감독이 다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 그거 보니까 너무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제 저 감독들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은 얼마나 탈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로 조별리그 3차전 F조의 경기는 90분 내내 상당히 좀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 F조의 시시각각 변화는 좀 순위 변화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시에 킹오프를 했어요 이제 전반 11분에 아담 살라이 선수가 독일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3위에 올라왔는데 포르투갈이랑 승점은 동률이지만 승자승에서 뒤져서 헝가리가 3위 그리고 독일이 4위 지금 유로 조별리그도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전반 30분에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선제골 넣으면서 포르투갈이 조 1위로 올라왔고요 이제 프랑스는 조 2위로 내려왔고 그러다가 벤제마 선수가 갑자기 이제 두 골 전반 추가 시간이라 후반 3분에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프랑스가 역전을 해서 다시 프랑스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독일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조 2위였고 독일이 승점 3점으로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포르투갈을 4대2로 이겼어요 2차전때 그래서 승자승에서 독일이 앞서서 포르투갈이 4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분명 몇 분 전만 해도 조 1위였는데 한 30분 만에 조 4위 꼴지로 와르르 내려와 버린 포르투갈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다가 후반 15분에 호날두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또 동점골 넣으면서 포르투갈이 다시 조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꼴찌가 됐고요 그러다가 후반 21분 이제 하베르츠 선수가 동점골 넣으면서 헝가리와 독일도 1대1이 됐고 이제 1위가 프랑스 그리고 2위가 독일 3위가 포르투갈 아까 말했듯이 포르투갈은 독일한테 졌기 때문에 승자승에서 뒤져서 3위가 됐고요 후반 23분에 또 헝가리가 앞서가는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또 꼴지로 내려왔다가 이제 후반 39분 극적으로 고레츠카 선수가 동점골 넣으면서 독일이 이제 승점 1점 추가하면서 승점 4점으로 2위로 다시 올라왔고 포르투갈은 또 이제 독일한테 승자승에서 뒤지기 때문에 3위로 내려와서 이제 90분 경기가 모두 끝나고 이제 순위표를 한번 살펴봤더니 자 1위는 프랑스 승점 5점 그리고 이제 2위가 독일 승점 4점이었고요 3위도 승점 4점인 포르투갈이었는데 포르투갈은 독일한테 졌기 때문에 2위가 아닌 3위가 됐고 4위는 헝가리가 됐습니다 지금 90분 동안 가장 좀 오락가락했던 팀은 포르투갈이었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은 4위까지 꼴찌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이제 좀 1위도 잠깐이나마 1위도 맞봤다가 어쨌든 3위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포르투갈의 16강 상대는 벨기에가 됐고요 독일은 잉글랜드를 상대하고 프랑스는 스위스 아무래도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스위스를 만났고 독일과 포르투갈은 죽음의 조를 뚫었는데 지금 16강 상대도 좀 만만치 않은 이제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유로대회 같은 경우에는 꼴득실이 아니라 승자승을 먼저 따집니다 1번이 승자승 2등이 2번째가 꼴득실 3번째가 다득점이기 때문에 이런 좀 물고 물리는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헝가리가 프랑스와 독일을 거의 고춧가루를 잔뜩 뿌려줬죠 정말 독일은 떨어질 뻔하다가 정말 가까스로 올라왔고요 프랑스도 뭐 조 1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좀 상당히 끝까지 안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6강 8강 4강 이제부터 또 진검승부니까 또 상당히 재밌는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여기까지고요 또 저희는 다음번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